서울 서부경찰서는 은평구민과 함께 안전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탄력순찰 홍보 캠페인 및 합동순찰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13일 이마트 은평점에서는 서부경찰서 경찰과 개그우먼,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탄력순찰 홍보 캠페인이 진행됐습니다. 탄력순찰이란 지역 주민이 직접 희망하는 시간과 장소를 선택해 순찰을 요청하는 제도인데요. 이런 좋은 취지의 탄력순찰을 주민들이 알고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주민들의 편익뿐만 아니라 범죄 안전에도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날 서부경찰서는 주민 맞춤형 치안활동인 탄력순찰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친숙한 개그우먼들과 함께 탄력순찰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고 응암삼동 탄력순찰 지점을 방문해 합동순찰을 실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탄력순찰입니다. 귀갑기 무서우시면 연락주세요. 우리의 안전은 우리가 지킨다. 은평구 화이팅!